어우 나란히 다 먹으셨네요. 어느 집이 제일 맛있어요? 다 먹으세요. 다 먹어봤는데 진짜 조금씩 다르지만 맛있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사람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세요. 지방이잖아요, 얼굴에. 네,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고 몇 마리면 며칠이 든든하다고 하기에 서민들의 애완이 담긴 이 곰장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형님? 혼자서. 근데 맛있잖아. 탕 들어가죠? 성장기 어린이 발효기도 좋고 여성피부, 남성들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이럴 때 아삭거리고 있어, 이게 싱싱해. 여기, 여기, 여기. 살아있는 거라서 그래요. 살아있네. 여기 중앙이, 중동시장 여기는 다 살아있는 곰장거밖에 없어요. 어? 이게 뭐예요? 목적으로 묵두 만들어요? 예, 예, 예. 곰장어. 이게 또 별미입니다. 짜자잔잔잔. 곰장어 보내는 맛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덥던 거. 우와! 소금구. 곁집에 구운 곰장어와 같은 맛을 낸다는 곰장어 소금구입니다. 와, 진짜 껍질에 벗겨 한 번 더 구워내면요. 더 쫄깃한 곰장어가 완성된대요. 네. 정말 완성입니다. 아, 이거는 무슨 양념 이런 것도 없는 거네. 양념 없어요? 이게 다요? 이게 다요? 이게 다입니다. 그럼 이거는? 저 장미 씨. 이거 벌칙 아니죠? 아니, 저렇게 귀한 걸 드리는데 벌칙이라뇨. 곰장어를 처음 먹어본 데요. 네, 그거 하나. 이거 딱 찍어서. 듬뿍 찍어서.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 진짜 못 먹어보셨나 봐요. 네. 한번 맛보더니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핵 explan 잠시만聴 Cola나 심곡인데 가시. 우유DIGOR. 어? 어? 오, 오우, 오지마. 마치? 뭐기도 million-awa-로 Pretty棒opt here on 무슨 numbness 문 Oil gettingordenäus정 나는구나, 초. mình purchase.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못먹게 하잖아요, 지금. 계속 감탄사 연발이. 그런데오ду호두한 식감이 먹을수록 먹을수록 당겨요. 그런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로 그래요? 으일 Dominican. 누군 riff 모두 해주셨어요. 정말 꿀이다! 진짜 맛있네요? 이제 꿀이다가, 꿀이다가 노래 제목이예요? 네. 하하하하하 홍보하려고? 단백한게 땡길땐 소금구이로, 매콤한게 땡길땐 양념구이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전 매콤한게 나을 것 같아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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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 다 한 편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